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피부 미남, 여의도 최고의 피부 미남, 숫자로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퀀트 전문, 우리 미래세증권의 유명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이제 유명 피부로 바꾸세요. 너무 피부가 좋으십니다. 우리 유명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유명간 연구원은? 아니요. 오늘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전화도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서는 팩으로 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피부가 요새 좀 많이 안 좋아진 거라서. 안 좋아진 게 이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유명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을 찾는 방법. 이걸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명간 연구원은 우리 전역 시청자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퀀트 숫자로 맨 마지막 장 하나 보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하나 숫자로 우리 시장 종목들을 또 분석을 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익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볼 때가 된 거죠? 슬슬.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장에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발간한 리포트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기관 투자자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인덱스 편입 이벤트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확실히 뭐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크게 저희가 체크해야 할 패시브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msci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8월 말쯤 나와서 11월 달에 msci 이벤트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근처에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두 개의 종목이 후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추천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어쨌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뭐였죠? lnf랑 fnf였습니다. lnf? 제가 아마 fnf.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11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f가 실제로 지금 6조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개인 투자 분들이 이게 숫자가 매일 매일 바뀌긴 하는데요. 대략 5.3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유동 비율도 고려해야 하고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할 이슈들이 있지만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시가총액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5.3조가 넘어가면 11월 달에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lnf가 지금 6조 됐다고요? 네. 그러면 lnf는 아마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fnf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5.1조 원 후반대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되게 간당간당한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배터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김철중 의원인데 김철중 의원 자료 중에서 종목들 하나하나 시가총액을 좀 나열을 해서 msci에 들어가 있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을 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lnf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왓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일진머 트리얼즈가 최근에 주가가 좋아요. 그게 거의 5조 근처가 이제 또 올랐어요. 그러면 이 기업도 5.3조가 돼버리면. 일진머 트리얼즈. 네. 그래서 이런 패시브 이벤트가 지금 당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11월 달 둘째 주에 발표가 나고요. 실제 편입은 11월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그런 기업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시총 커트라인을 만약에 여러 기업이 넘기면 그게 대부분 다 편입되나요? 아니면 그중에 또 몇 개만 딱 피킹을 하는 건지. 아니요. 실제 룰은 다 편입을 시켜야 하고요. 물론 시가총액 말고도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편입이 일단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커트라인 근처에 또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 친구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편입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8월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 돼버린 거죠. 이게 msci 추종 자금을 딱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총 규모가 2.4조 달러예요. 달러. 2천조가 넘네요. 2천조가 넘네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비중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건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제해야 되는 그러면 한 20% 정도로 가정하면 그러면 한 550조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돼요. 굉장히 커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돈이 한 40조에서 50조 사이인데요. 이 msci 이벤트로 발생하는 효과는 10배 정도 됩니다. 코스피 200이라고. 그건 그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10월 달에 최근 제가 왜 이걸 굳이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코멘트를 드리냐면 워낙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패시브 이벤트에서 유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이유로 더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가 패시브 펀드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80%는 그럼 액티브일 거 아니에요. 액티브 펀드들은 이 이벤트를 보고 미리미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액티브가 사고 패시브가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가에 가서는 패시브가 실제로 사야 되는 물량만큼 액티브가 던지면서 수급이 되게 자연스럽게 교차가 일어나는. 그 이후에는 조금 큰 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종목들이 한 100개 정도가 MSCI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잡게 되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건 2차전지 기업들이 매년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코케미칼 이미 10조 넘어가는 기업이 돼버렸죠. 그리고 SKC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후보군이 LNF 일진 머트리얼즈는 아직 조금 시가총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좀 이게 사실 개인차자분들은 되게 생소하신 개념인데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MSCI가 혹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100개 내외로 정해집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꼭다리쯤에 한 5조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한 20개가 있으면 새로 들어올 애들이 한 3, 4개밖에 없는데도 20개 다 빼나 아니면 그 한 100개 정도는 채우기 위해서 시중 모잘라도 그냥 껴주나 들어가는 기준은 이번 기준으로 한 5.3조라고 말씀드렸는데 탈락하는 기준이 5.3조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르군요. 좀 더 유예기간처럼 줘요. 그래서 편출입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알파가 있는 거고요. 들어간다고만 하면. 많이 변동이 있으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경우 흔치 않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편입됐다고. 이것도 룰북이라 그래서 msci에서 본인들이 룰을 정해놨어요. 시가총액이 엄청 큰 기업이 상장하면 내가 바로 상장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올해 남은 이벤트가 11월 달에 msci 이벤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12월 달에 코스피. 사실 지금 예측하기엔 굉장히 어렵지만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50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냥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유통주의 수가 굉장히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msci 편입 이슈 관련해서는 lnf랑 fnf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그리고 일진모가 후보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크래프톤.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원래 조기 편입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11월 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편입으로 인한 수급적인 안정이 좀 기대되는 어쨌든 그게 만약에 편입이 끝났을 때는 이벤트가 종료되면 만약에 개인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그런데 업황이 좋으면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롱펀드들은 실제로 msci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만 사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한 번 더 시가총액이 레벨업된 케이스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좀 다 알고 투자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줘. 당연히. 이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사실 증시 상황이라면 조금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굳이 앞에서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좀 수급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금 수급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업들 찾아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msci 관련돼서는 이 정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한 아이디어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ppt 첫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왼쪽에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가 분기별로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얼만큼 버는지 차트입니다. 보시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62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이익 증가율 자체는 44% 정도로 전분기보다 낮아졌지만 레벨 자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2012년도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잘 나왔었던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낮은 분기예요. 3분기는? 네. 1, 2분기에 비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추정치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거는 뭐 개별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왜 1, 2분기 잘 맞춰서 3분기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아마 관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기계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추정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과거에 많았었다. 신기한 게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작년, 재작년 혹은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쭉 볼 텐데 3분기 우리 좀 많이 틀렸으니까 잘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잘 좀 맞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틀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관성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1, 2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3분기를 엄청 깎아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실적을 잘 낸 거죠. 그러면 이번 3분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 3분기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사상 최초로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상 최초예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이걸 제가 2012년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되게 시계열을 더 길게 늘여봐도 2번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니 계속 우리나라는 어닝 쇼크가 훨씬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미국은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제 뭐 최근 1,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올해 3분기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예상보다 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는 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과거에 제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추정치가 또 3분기 시즌 전에 또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실적치가 기대치보다 낮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지금은 근데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지금 제목에 제가 3분기 이익 모멘텀은 긍정적. 근데 내년도가 둔화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뭐 최근에 이익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둔화된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들 특히 철강 그리고 운송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헬스케어 상사 자본제 업종의 3분기 실적 상향 조정 폭이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뭐 주가랑 별개로 이익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조선이나 호텔 레저 서비스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기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3분기에 사상 최초로 3개 분기 연속 버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3분기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주가가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정색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차트에 반도체 업종의 내년도 영업이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디렘 가격 하락 이슈가 실제로 7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추정치는 8월 들어서부터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주가에도 그대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추정치 하향 조정이 시장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 분할을 이끌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70%가 넘어갔는데요. 내년도에 10% 초반으로 크게 둔화된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3분기는 좋은데 내년 추정치에 대한 모멘텀을 좀 꺾였다.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3분기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내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보고서 제목 자체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기업이라고 선정하는 것도요.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전망이 밝지 못하면 주가가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새벽에 마이크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3분기 너무 잘 나왔는데 내년 전망이 생각보다 하얀다니까 주가가 부러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자료가 작성을 할 때 되게 쉽게 써질 줄 알았어요. 그냥 내년도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스크린하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아까 관성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썼잖아요. 3분기가 좋으면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내년 추정치를 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을 더 좋게 바라보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3분기 실적이 좋아서 4분기랑 내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 상향 주정이 됐는데 이게 정말 내년도 업황이 자신이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관성 때문에 또 따라서 올린 건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종목의 예시를 제가 보고서를 썼으니까요. 명확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LG디스플레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음영으로 제가 네모박스 친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요. 검정색 선이 올해 실적 추정치거든요.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하나도 오르질 못했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보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익이 오르면서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5월, 4월 말부터는 추정치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주가가 하나도 오르질 못했어요. 제가 항상 이익이랑 주가랑 동행합니다라고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반대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에 또 LG디스플레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의 관성이 매우 줄어드는 게 발견이 됩니다. 21년도 추정치를 예를 들어서 10%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 추정치가 3%밖에 안 올라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향 조정을 하지만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내년도 어팡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런 모멘텀 둔화가 주가 하락은 4월 말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9월 들어서 2022년도 추정치가 실제로 먼저 마이너스 조정이 됐습니다. 예시가 빠지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는 게 이번 자료의 포인트예요. 제가 안 좋은 기업의 예시를 들었는데 좋은 기업의 예시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롯데정밀화학은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피크아웃 우려, 화학주, 철강주의 대표적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아마 내년도에도 또 좋을까라는 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올해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도에 좋을지에 대한 부분. 그런데 롯데정밀화학은 화학회사예요? 아니면 정밀화학. 정밀화학. 그래서 다양한 사업, 셀룰로스 같은 것도 이게 식재료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암모니아 사업도 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밀화학. 화학단에서도 좀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물건을 좀 많이 만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의 원료. 맞아요. 이런 거 생산하고요. 그런 화학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롯데정밀화학. 그런데 여기가 2021년 영업이 컨센서스도 괜찮고. 네. 2022년도에 변화율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LG디스플레이도 21년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 2022년도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21년도 추정치가 훨씬 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롯데정밀화학은 반대입니다. 내년도 추정치의 상향 조정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롯데정밀화학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바라본다라는 게 이미 추정치 변화에서도 저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자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컨센서스의 방향성보다는 변화율의 차이를 반드시 체크하자가 포인트예요.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3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22년도 추정치가 올라갑니다. 방향성은 무조건 같은 건데 과연 이 상향 조정의 폭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아마 앞으로의 주가 차별화의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내년도 전망치잖아요. 만약에 또 22년 가면 23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연초에는 사실 너무 머니까 이렇게 하반기 정도에 좀 더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상반기에 쓰진 않고요. 딱 이 시기 때 하반기. 동체크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변화율의 차이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 3번 연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익 모멘텀이 제일 중요할 거다. 앞으로도 실적이 돼야 주가가 될 거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사자라는 포인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너무 아직도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많다. 3분기가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의 왼쪽 부분 보시면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의 비중이 여전히 48% 수준이에요. 반 정도 됩니다.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300개 기업이 있는데 150개 기업을 개인사람들이 나눠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줄여나가야 하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한 이 변화율의 차이로 한번 스크린링을 해보게 되면 희소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희소한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 희소하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적다 하면 그쪽으로 돈이 쓸릴 거예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실적 증가율이 지금 한국 기업들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은 희소성 관점에서 좋은 거고요. 이익 모멘텀 내에서 어떤 부분이 희소한지를 체크해봤더니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바라보는 이익 모멘텀 기업들이 희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3분기 좋은데 2022년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저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다 오를 때 희소하게 안 오른 종목들 제가 지금 몇 개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희소한 거 말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희소한 부분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소하게 안 올라갔는데 걔네들은 여전히 안 올라가더라고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좋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긍정적인 희소한 친구들을 스크린해 오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발간한 자료이고요. 실제 컴플라이언스 다 결제를 받은 부분이라서 흔하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주황색 이 부분이 내년도의 변화율하고요. 올해의 실적 변화율의 갭입니다. 내년도를 더 좋게 바라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2021년도 추정치가 플러스이고 2022년도 추정치가 플러스인 기업들로 스크린하면 아마 제가 한 5장, 10장 준비해왔어야 될 거예요. 다 좋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넣게 되면 종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희소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2022년에 영업이 변화율이 한 15%고 2021년에 한 0%면 15%니까 엄청 이소하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한 기업들은 잘 없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관성 말씀드렸던 방향성은 대충 같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10%인데 내년 15% 이런 기업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회사들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2021년이 10이고 2022년이 12.9니까 2.9잖아요. 그래서 차이로만 따지면 사실 그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낫지만 영업이익 변화율이 2021년에 워낙 좋으니까 22년에 조금 덜 좋더라도 훨씬 돈이 많이 남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율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53%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53%. YY로 53%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만 갖고 계산할 건 아니겠네요. 일단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대전제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안에서 한 번 더 추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마 추정치 편차가 큰 거 한 번 제가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저희 앱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거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씨가 좀 작아서 혹시 오디오로 또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서운하지 않게 종목을 한 번 저번처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결제받으신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만 그냥 불러드리는 겁니다. 추천도 아니고 그냥 권유도 아니고요. 그냥 스크리닝한 그 자료를 불러드립니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2022년 2021년을 뺐더니 가장 차이가 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코웰패션, 월덱스, 해성DS, FNF, 일진 머트리얼즈, 원익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비엠, YG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코오롱글로벌, 롯데칠성, 삼성전기, 롯데정밀화학, 파마리서치, 현대일렉트릭, SK렌터카, 금호건설. 참 신기한 게 우리 여미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올 섹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 섹터에 거의 다 한 종목씩 있는데 우리 유명간 연구원께서 가끔 이렇게 몇십 종목씩 갖고 오잖아요. 스크리닝에서 거의 단 한 종목도 겹치질 않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나요? 투자의 기준이 좀 저랑 다르신 거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마 제 방송을 조금 그래도 연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또 종목이 또 겹치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좀 달라진 거는 하이브? 하이브가 최근에 추정치가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없다가 들어온 거 한번 코멘트 드리면 하이브 정도가 저는 눈에 띄어요. 이번 보고서 작성할 때. 에코 프로비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 보면 좀 놀라운 게 보통은 올해 증가율이 다 높잖아요. 내년도는 대부분 약간 다운되는 것 같긴 한데 증가율 자체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내년이 훨씬 좋네요. 네. 보고서 저도 막 읽어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오프라인 콘서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추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제대로 추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돈을 과연 얼만큼 벌지가 내년에 갔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좀 보이는 콘셉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신 보고서를 근거로 이렇게 추려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659%, 573%는. 올해는 좀 특이하게 실적 변화율이 좀. 워낙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엔터테인은 쪽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콘트 입장에서 영업이익의 변화율 그 차이를 갖고 이제 오늘 저희한테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여미사님은 눈에 띈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아까 본 거 중에 하이브가. 왜냐하면 올해도 50% 성장인데 내년에도 77% 성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눈에 띈고. 어제 저희가 또 한 번 엔터 다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금 유명한 얘기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11월에 이제 방탄소년단 공연도 시작을 하니까. 공연하죠. 아리아나 그란데. 그런 것들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에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더 좋아질 만한 이런 회사들을 잘 잡아보는 것도 주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다. 이게 애널리스트의 말씀처럼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몇 개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결과로만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 바라보는 이익이 더 좋아질 증가율 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수정치를 계속 바꾸는데 내년도에 실적을 더 많이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업황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걸 거예요. 올해 100억에서 110억 10% 늘렸는데 내년도에 200억에서 202억으로 1%밖에 안 늘린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해 업황에 자신이 없는 거죠. 크게 대표적으로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사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 안 해도 그런 사례들을 저도 이번에 좀 넣어놨고요. 그런데 이건 좀 그런 거 좀 주시면 좋겠다. 이른바 업종별 가중치 뭐 이래갖고. 예를 들면 엔터 이런 쪽은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시지만 예측이랑 너무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 하나 갑자기 연예인 하나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질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무슨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측한 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이클을 타는 것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무슨 엔터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애널리스트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변화가 큰 업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많이 조금 개발이 된 상태예요. 스마트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미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세요? 제가 개발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엔터 업종도 저희 하우스에 있는 박정협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많이 해봐도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엔터 사업하고 지금 엔터 사업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긴 시스템이 예전처럼 정말 스타 하나에 완전히 좌우되고 이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래서 이제 바텀업하고 제가 바라보는 퀀트 관점에 조금 겹쳐서 한번 공부해보시거나 보시면 투자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이거 나온 정부 두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 있거나 열심히 노려보던 종목이 있는데 마침 또 여기에 겹친다. 이럴 때는 훨씬 더 내가 자신 있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언을 좀 개인 투자자분을 하는 조언을 드리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유명한 연구원이 오시면 항상 마지막 장을 챙겨가요. 그래서 내일은 요거다. 챙겨는 가는데 실행은 안 하잖아요. 요거다 이렇게 챙겨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누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어? 그래서 거기 또 이렇게 솔깃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내 이익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익만 정말 올해 1월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언제나 이익이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이익이 가장 편안한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지 8월 달 그때 막 파이닉스 막 그때 10만 원 깨질 때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나온 상태라서 이익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 앞에서 워낙 수급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주로 저는 기관 투자자 분들한테는 되게 편하게 MSCI 이벤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앞단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오늘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자료가 어딘지 조금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앱을 좀 개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3프로TV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쭉 내리시다 보면 영상 버튼 옆에 리포트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유명간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오늘같이 안 좋은 장이라도 저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 네. 네. 저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 우리 유명간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유명간 연구위원에서 자료도 매주 보지만 매주 보시죠.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개인 투자인데 이런 거 알기도 사실 당연히 어렵죠. 어렵긴 한데 공감하는 게 결국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스토리텔링도 많긴 한데 결국 스토리텔링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런 희소성, 숫자의 희소성까지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시너지가 진짜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스토리만 보다가 무너진 기업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유명간 애널리스트 나오는 자료들은 여러분들도 혹시 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자주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표가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도움이 좀. 그런데 정크로님이 좀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하려고 해요. 맨날 좋다고만 하고. 진짜 하려고 해요. 이것만 잘 들었어도. 어제 또 마침 우리 엔터 쪽 또 안지나서나 안지나 연구원이 또 오셨거든요. 그분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교차로 이제 저도 교집합 투자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너무 여집합 투자를 했어요. 여집합. 누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 말고. 희소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나머지 것들만 너무 했는데 이제는 교집합입니다. 유명간 연구원님의 퀀트적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의 스토리 전망 이런 것. 그리고 저의 어떤 감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딱 겹치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알차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요. 아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사례를 들으셨지만 추정치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멈추거나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의미 있는 투자 기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더 두부가 되나요? 그때 당시에 주가 레벨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9월부터 진행된 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일부터 비상 걸렸다고 다 팔고 그러지 마요. 아직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내가 들어간다고 다 빠지시면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함께 해 주신 분은 미래세증권의 퀀트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유명간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 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